달러엔 환율이 160엔을 돌파하자 일본 외원당국이 엔화 약세 방어를 위해 실제 시장 개입에 나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원엔 환율도 860원대에서 880원대로 반등했습니다. 29일 오전 10시 35분께는 864.16원까지 내려갔는데 이는 장중저가 기준 지난해 11월 20일 863.78원 이후 약 5개월 만에 최저입니다. 오전 한때 달러엔 환율은 달러당 160.1엔까지 치솟으며 엔화 가치는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에 최저를 다시 썼습니다. 이날은 슈아의 날 공휴일로 현지 금융시장은 폐장됩니다. 하지만 해외시장에서 외환은 평상시처럼 거래되고 엔화는 강력한 매도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달러엔 환율은 155.04엔으로 순식간에 급락했습니다. 이에 달러화를 비롯해 원달러 환율 원엔 환율 모두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4.6원에서 1374.3원까지 미끄러졌습니다. 이번 주는 일본 황금연휴인 골드니크로 지난 27일부터 시작돼 5월 6일까지 최장 10일간의 연휴에 들어갑니다. 로이터 등 외신 등에서는 휴장의 유동성이 감소되는 만큼 일본 당국이 이 시기에 실개입에 나서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엔화 약세를 저지하고 나선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